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2023학년도 6평 선택과목 미적분 들어갑니다. 네, 미적분이 사실 무난하게 나온 편이었죠. 특히 30번이 거의 뭐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업했던 사정코드의 이슬퍼퍼 문제이고 또한 발문상의 표현 자체가 또 우리 6평에 선생님이 했던 문제랑 또 6평 1의 30번이랑 너무 유사하죠.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뭐 우연이지만 어쨌거나 아마 좀 그냥 무난하게 출제된 거고 그 와중에 뭐 문제는 참 좋아요. 그죠? 문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풀어볼게요. 그죠? 일단 뭐 가볍게 설명을 23번 실수한 친구는 없으시고 24번 그죠? 개선실수한 친구는 없겠죠? 20번 역함수입법 이렇게 깜짝이야 나옵니다. 그죠? 0,3을 지나니까 자 26번부터 네, 그러니까 뭐 등비급수 예상했던 문제인데 좀 가볍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얘는 심지어는 26번이었던 거야. 27번이면 그래도 좀 조금 그래도 좀 난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가볍죠. 문제가. 그죠? 프리도 너무 간결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도형이니까 프리하는 그 방법에 따라 여러 개의 단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보면 A1, B1, B1, A2. A1, B1이 일단은 길이가 2가 주어져 있어요. 나 2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B1, A2가 문제에서 3으로 주어졌어요. 야, 나 3이야. 나 3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 그래서 이럴 때 A1, B1. 그지? 아, 그래. 그래 놓고 이제 그 와중에 결국 뭐야? 얘를 지나고 뭐한? 평행한. A1, B1의 평행한. 야, 너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 그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B2를 잡아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각선을 이어서. 음, 맞네. 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도형, 그지? 야,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형은 그대로 뭐야? 그대로 연장해서, 그지? 이미 사실은 그냥 밑줄 한 줄을 끝냈다니까, 그지? 밑줄 한 줄. 사실은 이 문제는 너무 빠르죠. 왜냐하면 길이가 일단 얘가 2가 주어진 상황이고, 그지? 전체가 3이 주어진 상황이잖아. 얘가 3, 그지? 근데 이거 3불의 파이야. 뭐지? 뭐지? 그렇잖아. 평면도형의 기본은 뭐라고요? 각이라고, 제발. 각. 특수각이 보이면 이용하는 거고, 도구라고 그랬잖아. 특수각이 안 보이면 각끼리의 관계를 따져서 각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근데 3불의 파이는 너무 예쁜 특수각이잖아, 그지? 어, 너무 이쁘다, 야. 근데 니들은 또 게다가 평행하대. 대박이야, 그지? 뭐야, 3불의 파이? 3불의 파이, 그지? 우리 왜 억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어, 그쵸? 근데 우리는 또 원주각이라고 배웠잖아, 대박이다, 야. 그지? 아니, 너 원주각이잖아. 야, 나도, 그지? 어, 각 두 개가 벌써... 이야, 닮았는데 각 두 개가 하필이면 또 3불의 파이, 3불의 파이. 그럼 너도 3불의 파이, 3불의 파이. 3불의 파이, 3불의 파이, 3불의 파이. 뭐니? 정상각형. 어? 너무 좋아, 그지? 뭐야? 2, 2, 2, 그지? 2, 2, 2, 이거야. 너 뭐야? 어, 목이 뭐야? 네가 3일이면 너 111, 그지? 111. 어. 그러니까 사실은 넓이가 완벽한, 그지? 완벽한 합동인 두 동이니까, 사실은 그냥 2분의 1 안 해도 돼. AB, 사인, 세타 해가지고, 그지? 크게 쳤자. 해도 되고 심전은 뭐야? 심전은 막, 어? 야, 이 넓이를 구하라며. 이 넓이 두 배 하라며. 근데 이 넓이가, 얘랑 2대 1이야. 야, 너랑 2대 1이라며. 뭐야? R버지 두 개 더하면 그냥 정상각형이 넓인 거예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해주고. 여기 루트 3 들어가는 거야, 그냥. 어? 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래도, 그지? 사실은 뭐 끼인가, 그지? 이미 3분의 2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2 곱하기 1에, 사인 3분의 2파이 해도 되겠죠. 그래도 루트 3 나올 테니까. 그래도 역대급으로 좀 쉽긴 하죠. 네, 그지? 뭐야? 끝났지, 왜? 야, 2가 널 만들었대. 그 다음 누가 만들었대? 1이 만들었대, 뭐야? 길이의 비가 2분의 1이구나, 그래. 넓이니까 제곱이 비리 하는구나. 어, 그래서 너는 4분의 3, 역수체니까 3분의 4로 투자함. 정답은 2번이 됐던 거죠. 빠르게 풀어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번. 네, 야, 이런 거. 잔잔한 감동이 있지. 이것도 선생님이, 그죠? 아,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잔잔한 감동이 있을까? 잘 냈죠. 첫 장이 사인 등차에 대해서. 급수 너가 실수에서 수렴할 때 S의 값은? 음, 야, 그래. 또 이거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또 이게, 아, 이게 수렴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막 이럴까봐. 평가인이 또 친절하게 S에 수렴한다고 굳이, 그지? 수렴할 때 이거라고 또 안내를 했죠, 그죠? 왜?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가니까. 근데 확실히 N분의 AN이, N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7이 3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N분의 AN이 3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따라서 AN이 벌써 주어진 거야. 너 최고차항의 수가 3인 1차 시기야. 당연히 등차니까. 근데 첫 장이 4라며. N에다 1 넣으면 4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인 거야. 대박인 거야, 그지? N분의 3N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을, 그거를 드디어 내가 뭐야? 급수한 거야. N1부터 무한대까지. 어쩌라고. 뭘 어째? 그지? 이제 하면 되지. 근데 뭐야? 이상해. 이상해, 그지? 왜? 뭔가 소그럭소그럭 돼야 되는지 이상해, 이런 거지. 그런 포장이 참 괜찮다는 얘기야. 포장이, 그지? 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좋은 게, 이미 네가, 개수의 비가 수렴이 3으로 간다라는 거에 주목을 했잖아.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참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고, 이거에 주목했으니까, 네가 이걸 어떻게, 그냥 보면 잘 안 되지. 내가 왜 그걸 3을 주목하라고 했겠니? 3을 떼어내, 이런 얘기죠. 그지?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거나 같을 땐, 무거워, 이런 거잖아. 무거워. 그지? 좀 내려줘. 야, 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 3 더하기 n분의 1이잖아, 이런 거지. 너도, 그지? 그러려면 넌 n플러스 뭐야? 아, 너는 3의 n플러스 2가 필요해. 따라서 6이 있으니까 플러스 1만 있는 거야. 그래서 너도 뭐야? 빼기 3이 있고, 그리고 뭐야? 마이너스 n플러스 2분의 1이 있는 거야. 대박 사건이지. 그지? 서그럭서그럭 되고요. 드디어 얘는 두 칸 차이잖아. 견뎌내야죠. 이제는 아직도 일일이 나라고 하면 안 돼. 두 칸이니까 두 개 남겠지.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그러니까 1분의 1하고 2분의 1 남는다는 거야. 두 개 남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차피 n분의 먹고를 남는 거잖아. 그지? 1차식분의 먹고를 남으니까 어차피 n을 무한대로 0으로 가. 그지? 이게 답이야. 그지? 2분의 3이 답이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빠르게 아마 여러분들이 캐치했을 것 같아. 1파 identity.